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와대 바로 코앞에서 하루이틀도 아니고 죽기 살기로 데모를 하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거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무리하게 죄를 만들어서 그를 구속해버리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한기총 회장으로 있는 정강훈 목사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월 3일 광화문 시위입니다. 10월 3일 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간략하게 범국민투쟁본부라고 부르겠습니다. 개최한 광화문 10월 3일 집회는 그야말로 한국의 이런 시위 역사상 대단히 거국적이고 대규모였고 평화적인 그런 시위였습니다. 조국의 임명에 대한 항의 시위였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대표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광화문 시위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죠.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사진을 보셨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과 종로와 서울시점까지 그렇게 채운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 사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기의 정강훈 목사를 구속시켜서 그냥 감방에 처어넣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꺾어버리면 더 이상 집회가 만들어지는 동력을 빼앗는 것과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정강훈 목사가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이른바 집시법 위반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유한했다. 이것은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모금을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있는데 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집어넣기 위한 명문을 만드는 것이죠.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 면밀한 개입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6일 날 정강훈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은 12월 27일 날 검찰은 1명을 제외한 전광훈 목사와 다른 1명 총 2명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점단 부장판사가 중요한 판단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기각할 것인가 그런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의 진행경과와 방법 그리고 범죄 혐의와 관련 집회 현장에서 피의자의 구체적인 지시와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법원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를 미뤄볼 때 또 살아있는 권력이 아주 싫어한 인물이기 때문에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공정한 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영장 발급이 돼야 할 인물들에 대해서 속속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상황이 반대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반대쪽에는 아주 경미한 사안 그것도 범죄 유무가 다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를 구속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욕을 먹을 일이죠. 다행히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현명한 그런 판단 때문에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정계 방향과 의미입니다. 10월 3일 날 광화문 시위와 그 이후의 일련의 시위는 국민의 저항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합법적 시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시위는 사전에 시위 신고를 하고 이루어진 그런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이같이 직접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데에서 비판적인 시각을 피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제의 변질과 자유의 침해가 명백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것이 이어졌을 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정강훈 목사와 그 밖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시위라는 것은 결국은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편을 무한정 감싸안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민주화 인사들을 철저하게 탄압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이제는 역으로 다른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이죠. 정강훈 목사는 이런저런 꼬투리를 또 잡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발언도 문제가 있고 저런 발언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대규모 대중집회를 할 때는 발언이 약간 앞서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강훈 목사는 그 어떤 목회자도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겁니다. 그런 용기를 누가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희생을 누가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와 희생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를 욕하거나 그에게 험담을 늘어놓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 일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야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정적 제거 차원에서 정강훈 목회자를 대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집권 세력적에서는 자신들의 과도한 폭주나 독주에 대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으로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어둠을 밝히는 삐스로도 해석할 수가 있고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으로서도 정강훈 목사의 대규모 시위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싫다. 그런 모든 것을 바라보기 힘들다. 그렇게 탄압하겠다. 이렇게 하면 역사상 절대 권력이 걸었던 그런 몰락의 길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또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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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